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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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외족의 군사 다정기무소 나라사랑 민족사랑 국민사랑 모두가 변하는 하나의 사랑 내 나라 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한다 백성들의 피워땅 간절한 소망과 바램들을 한꼭지 한꼭지 바로 잡으면서 진정한 준법과 가치를 이행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파란 창봉을 향해 펼친 손끝으로 숨어오는 민족 자정과 자금신 백의민족 순결한 가치와 존중력 자 흩들자 지키자 우리 가슴속으로 흐르는 추원의 뜨거운 피 찬양한 조국 대한민국이여 내 나라 광명을 온 세상에 펼치는 그날 자유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새 나라 새 역사를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물려주자 아주 힘찬 나음성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